자 우리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아 아니 성만 우리 시자선을 봤을 때 참 바람도 많고 가지도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 그래서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본인이 내 남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을 봐야 되고 그런 사람이거든 그리고 본인을 봤을 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남자 때문에 온 거예요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하나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총각 아니지 아 네 배우자 있지 네 아 근데 해외수 없어요 선생님 근데 그거와 상관없고 지금 제가 만나고 싶어서 그 남자는 저는 아니에요 근데 헤어진 게 네 본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뭐 그렇긴 한데 뭐 뭐 정리비도 둘 다 다 떨어졌고 요새 시원하게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새로운 남자가 눈에 들어와갖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뭐 처음은 아니긴 해요 본인 유부남 킬러야? 아 근데 뭐 그 남자도 뭐 그렇게 다 좋아서 저를 만난 건데요 뭐 웃음이 나와? 아니 뭐 세상에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되게 뻔뻔하다 아니 본인 지금 만나는 사람도 원래 원 가장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뭐 새로운 사람 내가 좋아해서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본인이 지금 가정을 배틀 본인이 깨트려 놓은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전에도 그랬던 거 같고 한두 번이 아닌 거 같은데 갖고 나면 갖고 나면 편해 금방 질려서 또 다른 사람을 찾는데 내가 그랬잖아 바람과 같다 본인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근데 이번엔 진짜거든요 진짜 네 확실해 네 전에는 진짜가 아니었어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연애할 때랑 되게 다르더라 아니 처녀총각이 만나도 결혼을 하잖아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달라 네 근데 본인 되게 뻔뻔하다 한 가정을 파괴해 놓고 그 사람을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이 가정을 깨트려 놓고 이제 진짜 울겁게 만나야겠다 이렇게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인가 나한테 지금 물어보러 온 거잖아 네 근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에요 선생님 당신같이 사는 사람은 흔치 않아 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뭐 그쪽도 뭐 안 맞으니까 저를 만났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니까 뭐 헤어질 수 있는 거고 뭐 뭐 사람은 많잖아요 뭐 감정이 솔직한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감정이 솔직해야 되는 게 맞고 맞긴 한데 왜 내가 그러잖아 왜 유부남한테 그렇게 끌리는 거 같아 본인은 형 뭐가 진짜 그냥 좋아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좋아해 그냥 남게 탐나니까 그렇지 뭐 그것도 있는 거 같아 아무래도 뭐 긍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금전 다 빼먹고 나면 버리고 왜 그건 인정 못 하겠어 인정해요 돈 떨어지면 뒷밤 노인에 대해서 버리고 응 그래서 새로운 남자 찾았는데 총각들보다는 유부남들이 기반적으로 더 나으니까 유부남을 찾아서 또 피 빨아먹다가 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너무 잘 안 해주니까요 뭘 잘 안 해줘 긍정적이든 뭐 사랑이든 뭐 그런 것도 그 사람은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전의 사람도 그렇고 본인은 뭐가 씌여갖고 까놓고 여기서 뭐가 씌여서 당신이 좋아서 네가 좋아서 모든 가족을 버리고 너한테 온 건데 그 사람은 팬을 만들고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게 이게 당신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나중에 아니 잘 살겠죠 뭐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치 편하게 살았지 일 안 하고 돈 주는 걸로 하면서 야 뭐가 이렇게 진짜 어이가 없네 저기요 이 사랑이 본인이 지금 불나방같이 날 날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다니는 불같은 사랑을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당신은 돈 없으면 죽어 남자를 떠나서 맞아 돈 때문에 남자만 나는 거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근데 뭔 사랑이야 아무튼 저 사랑이잖아 참 사랑 편하게 쉽게 한다 응? 그냥 인생 그렇게 살지마 이거를 전 보러 온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기 있잖아 당신 같은 사람 전 보기 싫어 됐거든요 됐거든요 김 사장 김 사장 내가 왜 이런 점을 봐야 돼 어? 그렇다고 막 크게 민폐되는 거 한 가정을 깨뜨렸잖아 그게 왜 민폐가 아니야 당신 편하고자 어? 그 싫어서 이혼을 했겠지 물론 오만 장이 다 떨어졌으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어? 근데 그 부부 간에 살았던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유부남이니까 응 그 아이들한테는 안 미안하니 얼굴 안 봐서 몰라 아 아 아 아 아 김 사장 네 못 아갔다 못 아갔다 아 아 미 아 아 아